신앙생활 사업의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선호하고 있을까요? 능력의 하나님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우리의 가장 선한 길은 우리가 기대하는 그 성공과는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성공에 무게를 두기보다는 오히려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계속해서 일어나는 수많은 영적인 전투의 장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시고요. 그리고 그 승리의 과정을 거치면서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성공을 쫓는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영적인 전투가 있구나. 인지함과 동시에 그 가운데 나는 승리하고 있는가? 혹은 실패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그 과정에서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스스로 자문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몫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문 속 예수님은 오늘 어떤 행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1절 말씀인데요. 우리 1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 말씀을 좀 풀어보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은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셨습니다. 40일간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4단으로부터 시험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에게 이끌려간 그 광야는 무엇을 대표합니까? 이 땅에 인간이 살고 있는 배경을 총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줄이셨다라고 짤막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기본적으로 물과 양식을 구하기가 참 어렵지 않겠습니까? 인간관계가 단절되어 외로울 수밖에 없는 곳,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워서 생활하기가 여간 불편하지 않는 곳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광야에서 줄이셨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배고픔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문제, 즉 결핍의 상태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부족할 때 어렵다,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넘치고 풍성할 때 문제를 삼는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물질적으로 어려울 때 우리는 너무나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질이 차고 넘치는데 정말 힘들어서 못 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분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광야에서 힘들어하시는 예수님을 마귀는 그 약점을 파고들어 시험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마귀는 기본적으로 참소자 혹은 대적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에서는 마귀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시험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죠. 말 그대로 성도를 유혹하여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드는 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까지 유혹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계략을 꾸미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의 광야의 금식과 시험은 여러분 무엇을 떠오르게 하고 있습니까? 아담의 에덴 동산과 유혹 사건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부분은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에덴 동산의 그 아담은 인류 조상으로서 성경에서는 첫 아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시험받으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고 둘째 아담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대조하며 표현하고 있을까요? 첫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짓게 되었고 그 결과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에 반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자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의에 이르고 영생이라고 하는 그 부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덴 동산에서 그 첫 아담이 어떤 경류를 통해서 유혹받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스크린을 보면서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여러분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까?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뱀이 이것을 살짝 바꾸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여자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이야기함과 동시에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죠. 분명히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여자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표현을 하자 사단이 그 틈을 파고들어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첫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는 마귀의 특징은 무엇이 있을까요? 마귀가 하는 짓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을 거짓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단, 마귀 이런 단어를 들을 때마다 무엇을 생각하느냐? 무시무시한 형상을 하고 질병이나 재앙을 내리는 공포스러운 존재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사단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단은 이번에도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동일한 패턴으로 접근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바꾸어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하라. 여러분 이 3절 말씀을 잘 보시면 사단이 말씀을 바꾸어 유혹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표현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라는 표현입니다. 얼핏 보면 그렇게 잘못된 표현이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러나 말씀의 전체적인 맥락 가운데 살펴보면 마귀의 계략이 숨어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는 마태복음 4장 1절의 첫 단어는 그때라고 하는 시간을 가르쳐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기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세례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수세 이후에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인데요.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고 표현하셨느냐?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천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그것에 물음표를 집어넣고 있습니다.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렇게 말하면서 그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내 앞에서 그것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단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등장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바꾸어서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단의 계계에 빠지지 않으려면 무엇보다도 말씀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때 주의함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이 하와이에게 선악관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유혹한 것처럼 이번에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40일간 금식하셨습니다. 말할 필요도 없이 얼마나 줄이셨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여러분도 금식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보통 한 끼를 금식하기도 하고 하루를 하기도 하고 사흘을 하기도 하고 일주일을 금식하기도 하는데요. 저도 목사 한 수를 받기 전에 일주일간 금식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원에서 금식하며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기도원에 가면 새벽 기도회, 오전 집회, 오후 집회, 저녁 집회 이렇게 참석하고 또 그 이후에는 개인 기도를 하다 보면 사실 시간이 금방 지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금식하는 가운데 몇째 날이 가장 힘드느냐 이 사흘째 되는 날 이 삼일째 되는 수요일이 가장 힘든 날이었습니다. 그래도 하루를 잘 참으면서 저녁 집회까지 잘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집회가 끝나고 개인 기도를 하는 시간이 되어서 저도 무릎을 꿇고 열심히 기도를 하는 가운데 환상을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슨 환상이었느냐 떡볶이와 순대의 김이 뭐랑 뭐랑 나는 그 환상이 정말 제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좌우를 둘러봐 혹시라도 그런 음식이 진짜 있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기도하는 데 참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기도를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기도를 하지 못하고 숙소로 그만 내려와 물로 배를 채우고 일찍 취침에 든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셨기 때문에 40일간 금식하며 기도하셨다? 정말 힘들지 않았을까요? 눈앞에 굴러다니는 돌덩이가 아마 떡으로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마귀가 놓칠 리가 없겠죠. 마귀가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실을 잘 알아맞힐 때마다 어떤 표현을 쓰죠? 귀신같이 알아맞힌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에게 성경에 있는 내용처럼 돌덩어리를 떡이 되게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 역시 사단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어기도록 사실은 불순종하도록 한 번 더 유혹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지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떡은 무엇으로 만들까요? 쌀가루나 보리가루로 만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돌가루로 떡을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직까지 그런 일은 들어본 적이 없지요. 떡은 생명입니다. 생명은 생명을 먹어야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돌메기로는 떡을 만들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법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40일간 금식하며 줄이신 그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의 법칙을 살짝 어기어 가며 그 배고픔을 달래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의 시험이 그 예수님의 시험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돌로 떡을 사물하는 마귀의 속삭임에 빠져서 자신도 속고 남도 속이면서 돌로 떡을 사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돌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궁극적으로 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황금이라고 말할 수 있죠. 아니 왜 돌이 금일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금이 사실은 누런 돌덩이가 아닐까요? 우리가 금을 사용해야 되는데 금이 무겁고 잃어버리면 안되니까 금을 대체하여 사용한 화폐가 우리가 흔히 돈이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돈을 우리는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돈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람이 돈 때문에 살아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돈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입으로는 돈보다 생명이 귀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돈이 생명보다 위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 때문에 남의 생명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가족의 생명까지도 빼앗고 때로는 자기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 것조차 모르면서 그 돈에 유혹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울고 불고 난리가 나는 것이죠. 이 모든 사람들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돌로 떡을 만들어 보려는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 실패하고 맙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돌로는 떡을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법을 거스르는 자는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물질만 넉넉하면 살 수 있다고 여전히 믿고 있습니다. 물질로 건강도 살 수 있고 물질로 행복도 살 수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물질만 풍요하면 인생만사 다 해결이 되던가요? 그 물질의 풍요로움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부단히 노력하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이외에 생겨나는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헛것만 보고 실제로 보아야 할 것은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말도 되지 않는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고 있을까요? 아마 그 속이는 말이 마귀의 말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아무도 그 말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에게 드는 생각이나 마음이 마귀로부터 오는 것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넘어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야구보소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방향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야구보소 1장 14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역되미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욕심 때문에 이끌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안에 드는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지 아니면 마귀로부터 온 건지를 분별하는 하나의 기준이 무엇이냐면 내 생각이 지금 나의 욕심으로부터 나왔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질문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욕심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정적인 갈망 하나님 앞에서의 부정적인 열망을 이야기합니다. 죄악된 자아만을 충족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욕심이라는 단어로부터 파생되는 부정적 단어들이 있는데 시기와 미움과 질투와 다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 역시 말씀 속 욕심이라는 단어의 영역에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감정으로부터 시작되어 나온 말이나 행동은 반드시 미혹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것이 죄가 되고 그 죄는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살필 때마다 우리 안에 찾아오는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욕심을 이루느냐 이루지 않느냐라고 하는 기준으로 판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판별한 이후에는 그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갈 수 있겠습니까? 말씀 속 예수님은 사단의 유혹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이겨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오늘 말씀 4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을 어떻게 이겨갈까요? 마귀가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회망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동시에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오히려 온정케하고 승리를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우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선포함으로 승리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떡으로 미끼를 던지면서 속임수를 쓰니까 떡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지라고 생각해 보면서 그 말씀을 기억하며 승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밤낮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10편 119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비춰질 때 비로소 우리가 어디로 갈 수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몸으로 깨달아 알 때 비로소 참된 지식이 되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비로소 그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예배만 끝나고 저 중앙의 문을 통과하기만 하면 들은 말씀을 다 까먹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집으로 돌아가서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더라 이렇게 생각해보면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 제가 보기에는 망각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이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괜찮습니다. 다 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 가운데 정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승리의 말씀이 필요한 그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억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그 말씀의 본질을 흐리지 않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말씀을 통해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더불어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돌로 떡을 만들 수도 없지만 더불어 떡으로만 살 수 없는 인생임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떡은 당연히 필요하잖아요. 생명이니까 생명을 연장하는데 당연히 육의 양식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육의 양식만으로는 불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질 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이 온전해질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는 일터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능력으로 경제활동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짐을 확실히 고백할 때 비로소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가 다시 한번 제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비로소 우리의 일터가 풍성해질 수 있음을 깨달을 때 비로소 물질을 우선시하는 삶에서 조금씩 조금씩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깨달을까요?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을 제일 위에 두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생명, 우리의 이웃, 우리의 이웃을 그 다음에 두고 그 다음에 그 삶의 수단으로 주신 물질을 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선순위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이 풍성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때 우리의 물질로 인해서 우리의 물질이 가족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사용될 때 얼마나 기쁘고 또 행복합니까?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보다 훨씬 어렵고 힘든 이웃을 위해서 정말 성교지를 위해서 그 물질이 사용될 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의미있게 쓰여질 때 훨씬 더 보람이 되고 훨씬 더 기쁨이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물질의 실현을 주실까요? 그 이유는 복합적인 요인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에 비춰본다면 딱 하나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바로 하나님과 생명과 물질이라고 하는 우선순위를 바르게 갖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승리를 바라신 것처럼 우리 역시 삶의 자리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승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고 순종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물질만능주에 살아가고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최우선으로 하나님을 두기를 힘쓰고 그 다음에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웃을 두고 그 다음에 물질을 두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이 모든 과정에서 승리하는 정말 복된 한 주를 보내는 모든 싱가포르 한인교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주건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공을 꿈꾸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함께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붙잡고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부어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비록 물질만능주의 속에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을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돌보는 데 앞장서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려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